성진은 군대 되게 막 해가지고 이제 뭔가 삽질에 좀 더 특혁이 되는 거 아니야? 나는 마우스 구경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근데 해보니까 그래도 오랜만에 했는데 그 느낌은 좀 나더라고 그건 좀 자원 많이 남고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재밌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 옛날에도 자원 많이 남지 않았어 리버 컨트롤하느냐 리버만 움직이느냐 자원 천원 이상 넘겨져 옛날에 뭐라 그랬지? 저축톱스? 저축태란 뭐 어? 저축태란의 위원형이었고 형도 그런 일이었잖아 SK가 약간 다 그런 일 안였나? 컨트롤에 집중하니깐 막 그런 게 있었지 막 전략으로 막 한 막 9대1로 만들었어 시작부터 상황은 근데 주무반 운영을 못해가지고 역전 나가는 거지 옛날에 우리끼리 중에서는 서로 뭐 그런 매치 없었나? 예전에 뭐 나랑 운영을 해가지고 무슨 기억나는 매치나 그런 거? 다 게임은 다 한 번씩 해봤지 우리나 서로 기억나는 애가 있고 기억나는 애가 없고 난 민희랑 많이 했던 거 민희랑 많이 했던 거 같은데 도현이랑 했던 게 거의 기억 안 나고 성재랑도 많이 없던 거 같아 나는 떠든 형이랑은 한 적이 많이 했어 WCG때만 두 번 만나서 내가 한 번 이겨가지고 형 탈락하고 그 후에 내가 탈락했지 그거만 기억해 그 다음에 형 찾아와 났어 도현이 성재랑은 많이 다 묻어봤어 아무래도 우리는 좀 스타리가 있었고 좀 트렌드였으니까 우리 예산을 많이 남았었거든요 서지수 선수한테 진 사람이 누구 있더라? 여기 요즘에 서지수 선수 있잖아 여자 게임 선수 아 여성 프로 게임 여기 중에 한 명 있는 거 같은데 결혼한 사람 얘기는 빼 결혼한 사람 얘기는 없어 배탈 났다고 핑계 달고 참신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어 참신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어 아 참신한 커리어잖아 여성 게임 앞에 증거는 육회먹고 배탈 났다고 맞아 맞아 정확하게 기억 안 나고 누군데 이게?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도 좀 배 아파 그때 이미 보험을 깔아줬어 육회를 잘못 먹었다고 지방 우리 행사 갔을 때가 광중가 갔어 야 이거 진짜 대자부다 그때도 여름이었거든 여름에 육회데 상해해가지고 그래 지금도 여름 더 근데 그때 다 형도 먹어서 안 먹었어 근데 얘만 주도 배 아프다고 다 먹었어 근데 얘네들도 다 배 아프다고 했어 아니야 우리 같이 먹고 그 다음날이 예선이었는데 형만 배가 없고 형이 그날 서진사 때 지고 핑계 그렇지 6회로 먹어서 배가 기억나 너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이 잘 나지 너무 뚜렷해 너는 누구랑 기억 남는 거 있냐? 여기 4명도 도현이는 아마 4강에서 정석이랑 했던 게 정석이랑? 정석이랑? 나 진리에 투하 마인데만 가잖아 마인데만 가는데 졌잖아 노스테이지아 노스테이지아 설날 추석 뭐 이런데 오겟네 틀어볼 때 그때 맨날 나오더라고 명경기 뭐 마인데만 역대 그거 중에서 무조건 틀어갖고 맨날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 마음도 마인데만 가기 같을 때 노스테이지아에서 너가 7시였잖아 정석이가 걔 11시였을 거야 11시 어 11시 7시에서 일단 나오려고 하는데 엄청 유리해서 다크 2마리에 내 탱크 한 4대랑 벌초 한 11대 기억이 막 계속 나더라고 벌초가 다 없어졌어 오 괜찮은데 두 번 터졌어 마인데만 왜 두 번 터지는거야 주현이 실신하지 말고 어 하다가 나 실신할 수도 있어 요새 몸이 좀 최근에 안 좋아졌어 아 밥 많이 먹고 와라 근데 실신한 이후로 다 이겼잖아 정석이한테 젖어버렸지 실신하고 우승할 뻔했어 그때 네가 한번 실력한 다음에 우승했나? 우승할 뻔했지 우승할 뻔했지 4강까지 갔어 4강까지 우승할 뻔했지 근데 여기서 실력하면 안 돼 야 다음엔 없어 타이밍이 타이밍이 마인데만 막 터지면서 실신했으면 진짜 웃겼겠다 하하하하 막 하다가 마인데만 막 터지고 쿡 푹 쉬죠 그러게요 형도 막 터질 사태 지고 나서 아이 진짜 알았다고 쓰러졌으면 대박이었는데 알겠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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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